갑자기? 자 비락이 어? 디아? 아니아니 디아말고 여기서 부르마 됐어 자 부르마 뭔가 지금 불러서 지금 여기에서 농 호나우드 이런거 뜨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가자 자 첫번째 농금카가 여기서 일단 빨간색 축구한대 자 일단 9번 누구야? 우스왈 카바니? 어? 어? 라금 농금 티비금 핫은 다 맞습니다 지금 진짜 굴리트 떴다 자 요거 이번에는 굴리트 어? 아 이거 라파이바라 아니야? 아 아니 잠깐만 어? 아니 이거 어? 아니 이거 농 아니 농 농 왜그래 여러분들? 이번엔 들어가자마자 아무 재물하지 말고 바로가 아무 재물하지마 아무 재물하지마 아무것도 재물하지마 아무 아무것도 재물하지마 그 가자마자 바로 까버려 대쓰 호나우두 호나우두 자 누군이 일단 이 어? 등번호가? 잠깐만 대패로? 졸러면 3억4천? 아니 왜 이렇게 싸? 어 아니 요돈돔은 상타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평이타 어 3억4천 아니 왜 이렇게 싸? 원래 8억이야 원래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아니 질문이 이거 옥 넘어가면 파세요 질문 이거 아 이거 그 첫번째로 교환 안하신 분들은 아마 교환하실거에요 아마 예 가자 이거는 요거 두 요거 까고 무삭해요 뭔가 뭔가 무삭해요 느낌에서 뭔가 무삭해요 대쓰 삐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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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가 아닌데 자 이건 묵직하면 차범근 어 차범근이면 7억 제가 7억 뽑아준다 했죠 지불 아 이거 제가 7억 뽑아주려 했죠 어 이거 하진이 난거 같은데 이정도면 어 이정도면 하다 근데 왜 껴사주냐 10억 넘어가는건데 원래 이거는 묵히세요 지금 시세보면 원래 10억 넘어가는 선조권 원래는 이거는 묵히세요 10억 넘어가서 팔 수 있습니다 네 묵붓나잉 뭔가 지금 어 잠깐 틈을 보면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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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제 알바 아니면 자 태어시터 겐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매물이 없어 자 포스터 자 킨타나 자 롤리 맥골 아마두 브루누라이베스 지금은 여러분 원래 하안과 쌓여요 무조건 올라요 네이스댄스 무조건 팔립니다 무조건 팔려요 자 가자 아니 여기서 아까 있던 누구지 아까 그 아마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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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르타 뜨겠죠 여러분들 아마두 자 아마두 쿠르타 뜨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 아마두 쿠르타 자 아마두 우리는 쿠르타 애플로 을 장르 이 렛츠 고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자 키퍼인데 태어시터 겐인데 질풍 아이 이거 뭐야 아이 잠깐만 짐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괜찮은데 이거 아니 이거 있는 카스트로 이거 질풍 이득이야 이거 어어 아니 질픈 이거 쓰시면 될거같은데 질픈 이거? 그냥? 오오 이야..태우스 8억 1000? 아니 난 차라리 이거 쓰시면 될거같은데 질픈 이거? 티비보다 차라리 이거 쓰고 급여 좀 줄이는게 나을거같은데 질픈? 왜냐면 이제 농.. 이거 써가지고 이건 팔고 어.. 와아.. 랑금? 오케이 아 요자리가 제일 필요하시네 요자리 오케이 요자리 아 이번엔 요자리 오케이 오케오케 요자리 아니면 요자리도 괜찮네 요자리도 칸셀룰나 요런거 오케이 들어가자 자 와아금 한번 들어가보자 자 일단 오? 어? 이거 메신? 알바? 알바면 또 나쁘지않죠 이거는 팔립니다 무조건 풀빼 어휴 아니 락금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이거? 풀빼 저금의 풀빼 자 이거는 무조건 팔립니다 와 뭐야 이거 이거 지금 하안가 쌓이는데 이거 무조건 팔려요 지금 팔지마세요 어 어 어 오오 아니 이거 아니 오늘 이거 나급이 이거 진짜 그 안정인데 이 정도면 진짜? 자 자 여기에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팔리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평탁이나 이게 이게 지금 하안가 쌓여있어서 이게 까서 그랬잖아 여러분 다 쌓였잖아 이게 지금 쌓여있는거는 쌓이고 요정도는 평탁이었는데 차라리 이거 할바에는 락음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근데 어 어 어 도르마무 뭔가 느낌있다 칸설루 파지마세요 어 지금은 자 여기서 일단은 나오는 선수가 사실은 누구야 자 일단 차범근? 아니 뭐야 게이득인데 이거? 아니 하동도 괜찮은거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어 이 정도면 일단 게이득 이거는 10억 넘어갑니다 나중에 팔면 어 이 정도면 아 지금 농금 빼고 다 잘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이거 나중에 되면 나중에 어 하면 10억 넘어가서 팔 수 있습니다 티비 바로가 자 바로 내려가 자 일단 죽고 이거 묵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윙 누구야 아 이건 시대졸당 문물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이거 아 이건 이건 아니 아 아 이거 누갔어 이거를 아 아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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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려요 근데 이거 잘 뜬건데 이거 팔리긴 합니다 근데 유벤티스가 아니라서 약간 아쉬운데 아니 아니 괜찮은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펜집이 다른데 이거 재미없어 된다 어? 진짜 큰거 뜰 때 된다 제발 제발 아 이거 또 나팔의 발 아니야?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칼의 발 라모스 라모스 7억 5천이 팔리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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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는 지금 사안가에 세 장이나 걸려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케이들 이런게 있구나 이래서 농금하는구나 이래서 농금 음 이래서 농금 이래 호령 가자 자 제발 한번만 나와라 진짜 아 아 키퍼 누구야 이거 아 스위스 누구세요? 아 시세를 아 아 진짜 아 이런건 진짜 이거 지명으로 바꿔야돼 솔직히 이거 어 아 가자 자 여기서 일단 한번 가보자 얘 누구야 얘는 텔리스 오 텔리스면 아 아 아 요정도면 이득 아 싹이득 요거는 무조건 팔립니다 에 요거는 무조건 저구별 킥 풀백 무조건 이득이에요 지금 이게 쌓였지만 주입부 무조건 팔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텔리스 이제 쓰시는 분들 브라질 캠이 이제 왼쪽 풀백 쓰시는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 축하드립니다 요 아꼬 가자 자 여기서 진짜 묵직한 락음 자 일단 걸어놔 누구니 맨유 어 아이씨 pokemon 크 자 색 가자 자 여기서 진짜 유치갖고 한번만 나와봐 이것이 킥본데 킥본 누구니 니포프? 니포프인가 이거? 버틀란트? 버틀란트? 근데 키퍼는 여러분들 팔리지 않나요 이거는? 아니 팔려 팔려! 아 팔려 팔려! 자 팔립니다. 자 지지가 아니라 팔립니다. 두개 거래나왔고 지금 있죠? 팔립니다. 괜찮네! 키 196에 95키로 어